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핫선머 이벤트 3개월 플러스 1개월 안내부터 간단하게 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결제시에 1개월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원해드리는 핫선머 이벤트 선착순 1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은 2020년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자 오늘 새롭게 또 한주 시작하는 8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는 0.31% 하락 나스닥은 1% 상승 반도체수수 1.2% 상승 독일도 0.15% 상승으로 우리나라 전일 휴장이었습니다만 해외시장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다우존스도 강하게 오른 이후에 옆으로 그냥 슬슬슬슬 횡보조정으로 진행중이구요. 나스닥도 붙임은 좀 있었습니다만 양호한 반등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특히 나스닥 보시면요. 테슬라가 11%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액면 분할 이후에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빌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양호. 자 중국이 여기 보시면 지금 대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을 통해서 1년물 대출을 2.95% 그리고 7일물 2억 RP를 2.2%로 7천억 위안 5천억 위안으로 시중에 풀어줬다. 자 통화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중국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구요. 미국시장은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현재 신규 부양책 민주당과 공화당 합의점을 좀처럼 돌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화웨이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자회사 38개도 추가로 제재한다. 그리고 각국에 거래를 하지 마라. 그렇게 종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마찰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1차 미중간에 무역협정에는 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고 중국이 농산물 추가로 계속 매입하고 있다. 그런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1차 무역협정관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단이 모이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서로 일정이 좀 안 맞는 관계로 좀 연기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농산물 더 사준다면 일단 더 양호한 상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전일은 특별한 거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을 보시면 1184원입니다. 1190원단도 깨고 내려와서 약달러 기조 그대로 진행중이고요. 전세계 통화 마찬가지로 약달러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전일 상당히 여타 아시아국가 그리고 미국의 선물 상황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1.2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31% 하락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나오다시피 코스피에 외국인 4,600원 매도했고 기간은 2,244원 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780억 천억대 매도를 한 상황인데요. 기존의 주도주들을 강하게 매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등 상당히 강한 차익실현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 코스피는 0.0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1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차전지는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많이 오른 종목만큼 꼭대기에서 잡으면 위험한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단키트 닥터케이가 EDGC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진단키트 반등 나옵니다. 이게 뭐 좋아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지금 확산세가 아주 급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넘어간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3단계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단키트 수요는 아직까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EDGC 5% 상승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큰 폭으로 좀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뭐 현재는 반반이고요. 자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들 시진핑 추석 방한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고 옌청시에서 투자 유치단이 23일 날 방한한다고 합니다. 중국 관련 소비 화장품 엔터 이런 관련주들 상당히 최근에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 한번 잠깐 챙겨 볼까요? 삼성전자 별로 오른거 없기 때문에 21인근에서 크게 뭐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하이닉스도 올라온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절한 수준에서 반등 한번 나온다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31만 5천원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기 29만 2천원 30만원 여기 61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처진다면 상당히 이제 또 조금 지지부진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2천원권인 여기 21,60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번에 처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9만원대로 밀린다면 당분간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젠 상당히 큰 폭으로 전율 19%까지 빠졌는데요. 오늘 8%대 반등 시도 진단키트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수젠택이도 여기서 오른폭 그대로 다 반납하는 상황. 렙지노미스도 20일 깨지는 상황. EDGC가 그나마 원만한 상황이었는데요. 20일 이탈한 상황은 업종이 같이 진단키트가 같이 밀리니까 밀렸습니다만 반등 시도는 온다면 EDGC가 가장 양호한 흐름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8년만에 분기 흑자도 다 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EDGC 오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언택트 쪽으로 강세해 보일 수 있는데 카카오 양호하고요. NHN 한국사이버개혁재 양호하고요. 언택트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LG화학 추가로 하락하기가 훨씬 쉬운 이격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예요. 이격이 너무 커요. 최근에 양호한 흐름 보였던 자동차도 이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양상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기존에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으니까 언택트 관련이 약간 조정받았고 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굴뚝주들로 대변되는 여러가지 저평가되어 있던 총목군들 반등시도 나왔고 특히 자동차 2차전지 상당히 강세해 보였는데요. 그 업종들 조정, 차익실현 넣으고 있는 상황 게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다시 언택트 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진단키트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 한한령 완전해제가 어느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총목군들 한번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제아빠님, 엉꼰 방가방가 시장 출발합니다. 자, EDGC 5.69% 상승 승부수를 걸었거든요 저번주에 휴가 반납하고 일주일 내도록 방송했는데요 추천종목 중에 하나가 EDGC였습니다. 그게 좀 올라가야 방송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두고 볼게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자, 삼성전자가 1.5% 강한 상승 그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0.5% 하락 야, 하이닉스 좀 너무한다 너무한다, 너무해 그죠? 실망하지 않습니다. 84,000원 온다에 손을 걸었어요 손모가지 걸었습니다 자, NC소프트 일단 반응 시도 나오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KMW 어쩜 밀립니다 자, 카카오 양호 자, EDGC 6.69% 갑니다 7% KAA 사막컨덴스 쟤는 왜 저런다니 시장은 빠지고 있네요 0.5% 정도 양대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꽁아 edgc 잘 간다 8% 성원가 간거 아냐 성원가 간거 아냐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제외하고 약세고요 현대차 조정받습니다 조선도 별로고 다 별로네 이거 왜이래요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 nhn 엔소프트 온택트만 강세 온택트 위주로 들고있어 여기 보이죠 추천주 진단키트 날라가요 바이오 그만그만 일단 양호 5g 약세 그 다음에 핀테크 양호 게임 여기 양호 일단 와 이거 화장품 조금 날랐다고 이거 조져버리네 와 어마무시해요 나머지 2차전지 한번더 빠진다 그랬죠 빠집니다 이격이 커요 답 이거 봐 왜 너무 많이 빠져 이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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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피 기가 내고이니 갑자기 아 매수세 들어오면서 확 땡기면서 플러스건 전환됐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800억 가까이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자 선물 외국인 매수 일단 진행중이구요. 팍 죽였다가 팍 땡겼습니다. 800개악을 400개악 던졌다가 400개악 사면서 400개악 플러스로 확 확 조지면서 와 황당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삼성전자가 3% 가까이 가요 2.93% 갑니다. 삼성전자가 큰일 났으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21인거니까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땡깁니다. 하이닉스 이거 끝장났으니까 던지라 그럽니까? 이거 올라올거에요. 8만4천원. 지지리도 안가네. 이거 다 야간선물도 없고 공례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 컨트롤을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수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g&e가 전일 19% 빠졌는데 10%대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진단키트 같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edgc가 모양 나쁘지 않아요. 21만 올라타면 추가상승 충분히 2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내일은 줄어들겠습니까? 그렇다고 강세를 오늘 어느정도 강세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등의 신호탄은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셀트리온도 강세보이고 있습니다. 2%대 상승. 31만 5천원권 빨리 뛰어넘어야 되고 여기 상단 33만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권역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추세가 좀 무너졌어요. 오늘 5G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3%대 아주 양호한 흐름 양호 지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보자 où 그래서 수요되어? 수요되어? 아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기한 미국선물 양호입니다. 최근에는요. 조금 디커플링 양상이 많아요. 우리 독자적인 행보가 많습니다. 미국 상황 적당하게 감안하고 차익실현 할 것 대규모 차익실현 해버리면서 지수가 흔들 흔들 하는 경우가 좀 나와요. 저 사막 헌덴선 저 뭐야 저거 찹 음 음 음 음 음 자 자 조금 시운찬한 종목도 있구요. 강세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강세보이는 종목에 비중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얘들 10%씩 밖에 없어. 사이드에 있는 애들 다 10% 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EDGC하고 카카오하고 엔소프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3개가 잘 가면 포트폴리오 나머지 조금 추춤한거 상세 충분히 되고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일단은 근데 좀 시운찬한 애들 몇개 있네요. 자 카카오 4.5% 갑니다. 풀로 실렸어 이거 카카오 자 EDGC 죽을 모양이 아니에요. 현재 진단키트 양호하게 가고 있고 엔소프트 딱 받쳐 놨어. no problem 집에 더 안 놓을 겁니다. 집에서 그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거리두기도 될 수 있다 이러면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뭐하겠어요 집에서 그죠? 농담 하나 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NC 소프트 게임 그죠? 한다면 언택트 다시한번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오늘 셀트리온도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3.4%대로 상승합니다. 31만 5천원 돌파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틴 헬스케어도 양원 흐름 자 꽁순위님 수현님 반갑습니다. 꽁순위님 꽁순위님 배경을 조금 이렇게 컴퓨터 위치를 바꿨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다 1번 아 구려 2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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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차전지도 어마무시하게 차에 실은 나옵니다. 좀 너무한 것 같아. 수연님은 우리수연님 옛날에 반갑습니다. 수연 김. 우리 옛날에 팀원이었던 그 수연님 맞아요? 맞다. 7번. 맞든 아니든 반갑습니다. 한 번 인연 됐던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아 시장이 좀 짜증나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괜찮은 듯 해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홍콩 가요. 이거 봐봐. 빠지는 거 봐봐. 꼭대기 잘못 잡으면 작살납니다. 작살납니다. 7%씩 빠지고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 이거 지금. 그쵸? 와 너무하다. 왜 이런다니? 이거 그건데 범죄도시의 장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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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인데 왜 이런다니? 가는 것만 가고 가는 것만 가고 다른 거 다 조져버리고 왜 이런다니? 왜 이러기는요? 오를만큼 올랐으니까 챙기겠다 이거지. 이야 목이 안 돌아오네. 목소리가 신기해. 시장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삼성전자를 뜬금없이 2% 이상 당겨주고요. 나머지 박살내버립니다. 하이닉스. 딴 거 5% 빠지고 가는 거 비하면 안 빠지죠? 왜 안 빠진다고요? 올라간 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올라간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장세의 희생양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거 냅둘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냅두면 되고요. 이거 중장기 들고 하면 돼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걱정 없습니다. 걱정은 꼭다리에서 잡은 최근의 급등주들. 그죠? 그게 걱정인지.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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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음. 임 Eh 코스닥이 둘다 모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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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개인투자자들이 너무 겁없이 달라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해외시장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인데 중국도 봐요 일본도 양호한데 가장 강하게 올라온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가 차익실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국인이 1700억 2000억대 매수해 주면서 근데 웃겨요 그렇게 매수해 주는데 약보합입니다 약간 약세입니다 0.07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은 1.17%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좀 끌어 땡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권 매도폭이 약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비차익거래 많이 들어왔을 거에요 아마 이거 보면 되요 봅시다 같이 비차익거래 전일은 매도 나왔는데 오늘 비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옵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구간도 있다 그죠 삼성전자 오늘 차익 비차익 같이 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프로그램 매수 전환 지금 가능한 시점이고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는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구요 야 중국 소비관련 화장품 저쪽으로 완전 폐대기를 쳐버려요 5G 휴대폰 부품 수소차 그린 뉴딜 2차전지 이쪽으로 상당히 강한 매도세 나오고 그 매도세를 상쇄시키는 것은요 원택트입니다 카카오 5% 카카오 5% 상승 게임즈 앤소프트는 뭐 0.92 핀테크죠 온라인 결제 일단 양호 진단 키트는 고점 부위에서 지금 약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강세보이고 있구요 확연하게 나뉘는 상황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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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가 우리 신용 포함하고 50% 실려가 있거든요 우리 신용까지 많이 땡겨가 있습니다 음 최고 많이 실린 게 최고 많이 가고 있어 지금 그럼 얘들 옆에 옆에 애들 사이드 애들 조금 초청한 거 뭐 너 풀어봐라 너 풀어봐라 자 일단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으 으 으 으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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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2,400 인근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크게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0.17% 상승중이고 코스닥은 0.71% 다락중인데 코스피는 기관외국인 상크림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세에 전환된 상황입니다. 선물을 495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코스피에서 2,500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 아까 비차익도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시장 상황이 현재 코스피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바이오, 진단키트, 언택트, 양호 나머지 다 조정 양상입니다. 카카오도 신고가 출하에 한 번 넘어선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도 신고가 출하에 한 번 넘어선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신고가 출하에 한 번 넘어선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신고가 출하에 한 번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진단키트 쪽에 강하게 반등하니까 일단 차익실현 매물 내지는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밀리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지금 정도로 매물 넣는 건 받아줄 수 있다. 자 KMW도 반등시도 나오고 있구요. 자 KMW도 반등시도 나오고 있구요. 자 여기 60일에 지지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마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 추가 가능한 권력입니다. 반등 나오면 적당히 비중 조절 & 단가 조절되고 난 다음에 적당히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KMW도 반등시정도 나오고 있겠죠? 자 KMW도 반등시정도 나오고 있겠죠? 자 KMW도 반등시정도 나오고 있겠죠? 외국계 순매수연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도 반등시정도 나오고 있겠죠? 자 KMW도 반등시정도 나오고 있겠죠? SKC 네이버 삼성전기까지 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아무리 퍼스픽 엔시소프트 현대 모비스 매도합니다. 하이닉스 현대OME 조용헬스케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매수 고용이 조용하니 매수드롬이다 이오테크닉스 셀트리온 제약 매수 랩지노믹스 KMW 솔브레인 매도 스튜디오 드래곤 NHN 한국사이버결제 천보 매도 자 KMW를 비롯한 5G가 빠르게 반등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빨갛게 변해가고 있구요 자 원격진료 이쪽 상당히 강세보이는데 자 고양이는 별로 안쳐주나 수술용 로봇 셉타는 그만그만한 정도 원격진료 쪽이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자 나머지는 전과 동 2차전기가 플러스권으로 전환합니다 LG와 플러스권 전환했습니다 전기차도 같이 빠르게 플러스권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들어가셔서 수익 견황 이라든지 가입 안내 한번 챙겨보시고 핫서머 이벤트 3개월 결제할 시에 1개월 추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거에요 닥터 K를 코치로 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다 하시면 더 검증하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매일 이 자리에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 뵈니까요 웃겨요 시장이 화장품이 좀 오르긴 했어도 야 이렇게 패덕이 치는게 어디있습니까 그죠 메디톡스는 무슨 소식 있습니까 상가 같네요 자 20일 인근 매수 이야기 많이 했죠 추세가 살아있는 애는요 60일 인근 지지도 한번 추라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일 가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너무 간단합니까 지켜보시라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라니까 우상량하고 있는 종목에 21선 61선은 매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이 지지와 저항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권의 권력이 수고하십시오 이 변신 상태가 오오오오오오 최선수 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코스닥이 상당히 중요하다 알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여기를 20일을 깨고 내려가면 좀 별로거든요. 일단 현재는 반등 나오고 있으니 다행 인데요. 빨리 반등 해야 됩니다. 빨리 강하게 양봉 하나 박아야 되요. 그렇습니다. 나스닥처럼 밀리는 듯 했으나 그대로 끌어 당기면서 빨리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요. 밑으로 20일을 깨고 내려가면 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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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키트쪽이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밀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이 쌍그린 매수세가 들은 코스피 안에서도 기존에 강세보였던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 특히 중국 소비관련 화장품관련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강한 차이 시련 나오구요. 나머지 온택트 쪽으로 매수세 기관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초반에 크게 흔들렸으나 다시 반등 나오고 있으니 다행히 다를 수 있겠구요. 자 미국 선물하고 관계없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은 뭐 적당하다 그렇게 기관외국인이 인정하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들을 일단 챙긴다. 그런 기준과 같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만 고점부위에 있는 종목들 쫓아가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닥특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안녕하십시오.